계속 아빠를 안녕 안녕 사울이 왜그래? 사울이 고장났어? 안 죽네 말이 화났어? 왜? 화이팅! 화이팅! 잘해볼게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자리 잘 기다렸어 자고 있었어? 불 끄고 아이고 기다렸어 잘 있었어 자 여기 기지겐 언니랑 자고 있었어? 불 끓이는 자식 살이 편해? 응 인간 별개다 사리 안 꽂혔어요? 왔다 갔다 했어? 응 사리 언니 간다는데? 사리 안될 거 간다는데?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리 나와 방해하지 말고 어부바 마지막 어부바 사리 아이고 사리 아이고 아이고 언니 집 가는데 자 배운 받아야지 이끄에서 자 내리세요 아이고 어! 어! 허리 다친다 사리 내려! 사리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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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사리 일로와 살려줘 언니 보내줘야지 살려줘 인사해 인사해 덕분에 잘났습니다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인사했죠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시작 인사하면 할 거잖아 안 돼 안 돼?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앉아 앉아 아이고 이뻐 인사시켜봐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착해 안녕히 계세요 다시? 안녕히 계세요 귀여워 안녕 안녕 잘 덕분 다음에 또 먹자 어디가세요 사리 사리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세요 사리 아니야 조심히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알겠어요 안 간 거예요 갔어요 사리가 어떡해 잘 놀았어 오늘? 사리 썸먹을까요? 썸먹 사리 썸먹을까요 사리안 맞았어? 사리안 맞았어? 아이고 사람 있어도 그러고 없어도 그러고 이 난양팔이라? 난양팔이라? 살이 잘 놀았다는 증거 애기와를 했네? 이거 뭐지? 살이 잘 놀았어? 살이 잘 놀아 살이 산책 갈까? 갈까? 가방 갖고 와 살이 가방 갖고 와 갖고 와 아이고 잘했어 줘야지 아이고 잘했어요 갑시다 나 나 나 가방 메고 가야지 아 바울이 불 좀 끄고 와 불 끄고 와 불 끄고 와 불 끄고 와 불 끄고 와 그렇지 불 끄고 와 불 끄고 와 사리 불 끄고 와 안돼 안돼 그래 가자 사리 불 끄고 와 이리 와봐 이거 안돼? 까먹었어 사리 불 끄고 그래 가자 가자 오래만 시켰나? 오래만 시켰나?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가방 왜 이렇게 덜렁거려? 가방 왜 이렇게 덜렁거려? 가방 왜 이렇게 덜렁거려? 가방 왜 이렇게 덜렁거려? 꼬리랑 반대로 움직여 사오리 사오리 이리 와봐 응 기다려 기다려 자리 자리 가볼까? 응? 발사 발사 아직 안 눈던데? 사오리 발사 발사 재밌다 여기 투명 먹죠 히힛 히힛 이제 아침에 귀엽다 귀여워 응? 응? 왜? 왜? 개리 왜? 사리 자 늦었어 늦었어 자 시간이야 엄마한테 가 아농 엄마한테 가 사이 굿모닝 사이 굿모닝 사이 굿모닝 뭐야 여기 있었어 다들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며 그 순간을 즐기면서 오늘의 행복도 내일의 오늘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뽀뽀 뽀뽀 여기까지 제가 다음 주에 계속